반복은 최면이다. 유능한 최면술사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이 암시하는 것을 주입하려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반복의 기술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잠이 옵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졸음이 몰려온다. 당신의 글쓰기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해보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거래나 구매 동기를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이 상대방의 무의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반복은 최면이다. 안녕하세요 미세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세계적인 천재 마케터 조 비테일의 꽃이는 글쓰기입니다. 이 책은 1인 지식 창업가들이 몰래 읽고 열광했던 책이라고 하는데요. 절판되었을 때 중고시장에서 10배 이상 가격으로 거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글쓰기 분야에서 전설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책. 이 책에 등장하는 마케팅 글쓰기 공식은 바로 최면 글쓰기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최면에 대한 정의는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인데요. 사례를 들자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재미있는 영화나 책, 근사한 세일즈레터나 구매상담 혹은 광고문 등 사람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서 관심을 끌고 그 결과 판매까지 연결하는 글쓰기. 자신이 쓴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계속 팔려나가게 하는 장면을 상상하니 너무 즐겁습니다. 이 책은 상세한 기술과 풍부한 사례를 가지고 최면 글쓰기의 방법뿐 아니라 그 본질과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은 세 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최면 글쓰기란 무엇인가? 파트 2. 고객과 독자를 완벽히 내 편으로 만드는 법 파트 3.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최면 글쓰기 오늘은 파트 2 중 최면 글쓰기의 이너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너게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죠? 바로 앞에 함께 읽은 티머시 고레이에 하루에 한 걸음씩 행복해지기에서 테니스의 이너게임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자는 글쓰기의 이너게임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너게임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꼭지를 골랐습니다. 그럼 최면 글쓰기의 이너게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최면 글쓰기의 이너게임 티머시 고레이는 모든 상황에 이너게임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너게임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테니스의 이너게임, 골프의 이너게임, 스키의 이너게임이 특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은 티머시 고레이와 베리그린이 공동 저자로 출간한 음악의 이너게임입니다. 글쓰기에도 이너게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면 글쓰기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쓰기의 이너게임의 원리를 적용해 봅니다. 제1자아 비판자 글쓰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당신의 작업을 판단하는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글을 읽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글이 훌륭하다고 혹은 엉망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리 친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이런 친구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 친구는 존재합니다. 이 친구는 이너게임에서 제1자아로 불리는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제1자아는 당신이 내키는 대로 쉽게 글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만약 너 좋은 작가가 아니야 혹은 철자를 조심해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의 일부라면 당신은 제1자아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의 첫 작품인 선과 글쓰기의 기술에서는 이 목소리를 편집자로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수업시간에 교육을 받으면서 마치 나무를 심듯 내면의 편집자를 마음속에 심습니다. 이 편집자는 철자, 문법, 구두점, 논리, 문장구조 등에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편집자를 신뢰하는 친구이자 좋은 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려고 펜을 집어들 때마다 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자아는 글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최고의 소재로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편집자가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방어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자유로운 글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자판을 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학년 국어선생이 내 옆에 앉아있는 게 아닌가요? 넌 무엇을 쓰고 있는 거니? 선생님이 묻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내가 답합니다. 내가 도와주마.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맞춤법에 맞게 제대로 썼니? 이 문장은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 이런 상황에서 글이 술술 잘 써진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글쓰기를 하는 동안 선생님은 속삭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대동소의하게 평범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감시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진행하는 글쓰기 강좌에서 나는 참가자들이 글을 쓰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한 줄을 적은 후 잠시 멈추고 심사숙고 하는 듯 하다가 글을 지워버리고 다시 글을 적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 더듬거리며 말하는 듯합니다. 이는 참가자들이 내면의 편집자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방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토에인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마다 가차없이 편집당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강의 도중 내면의 편집자가 등장하는 또 다른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가자들을 2인 1조로 짝을 지어 한 명을 의자에 앉게 하고 다른 한 명은 일어서게 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뭔가를 적습니다. 그러면 서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글을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도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슬슬 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2자아 마스터 당신의 내면에는 제2자아로 불리는 더 현명한 마스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을 몸과 정신에 동시에 반응하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쉴 새 없이 눈을 움직이며 단어를 쫓습니다. 또 글을 읽을 때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으며 세포들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제1자아의 통제를 받으며 이런 모든 행동을 한다면 극심한 신경 쇄약으로 죽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가장 중요한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일부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통제하고 의심하는 제1자아와 달리 체명 글쓰기에 도움을 줍니다. 메사추세스 세필드 옵션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글을 쓸 때 나는 제2자아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출 거인의 발자국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같은 인기 작품의 저자인 베리닐 카오프만 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나는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가끔 제1자아인 편집자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의 글쓰기는 영 신통치 않아. 그렇지 않니? 그러나 나는 마음을 편히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납니다. 저절로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며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때를 떠올려 봅시다.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른 단어들이 술술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겪은 다양한 소재로 글을 썼을 것입니다. 글쓰기에 관한 책을 읽었고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다른 책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며 글쓰기에 관한 수업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에 이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제2자아인 마스터가 이 모든 것을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부가 저절로 글을 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결과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최면에 걸린 듯 자신의 글에 빠져들 것입니다. 내면의 글쓰기에 이르는 세 단계 다음은 최면 글쓰기의 이너게임에 이르는 세 단계 입니다. 1단계 목적을 정하라 2단계 순간을 의식하라 3단계 상황을 믿어라 1단계 목적을 정하라 글쓰기 전에 목적부터 정합니다. 글쓰기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스토리를 적고 싶은지 편지인지 기사인지 책인지 대본인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고레인은 세 가지 목적을 설정함으로써 이너게임의 경험이 풍부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목적을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안합니다. 1. 성과를 얻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득력 있는 세일즈 레터를 작성합니다. 2. 경험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글쓰기 과정을 즐깁니다. 3. 배움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자아의 방해 없이 글을 씁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제2자아 즉 내면의 마스터에게 완전한 목표물을 전달할 것입니다. 또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일관성이 생기고 제2자아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요구해야 합니다. 특정한 글쓰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2자아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유용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제2자아의 지시를 받으세요. 이 단계에서 당신이 할 일은 제2자아에게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2단계 순간을 인식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현재의 이 순간입니다. 수다스러운 제1자아를 조용하게 만드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면 제1자아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인식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레인은 테니스 선수라면 주의 집중하여 공의 색과 봉합성과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나는 글을 쓸 때 지면을 가로지르는 펜이나 자판 두드리는 내 손가락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제1자아의 속삭임은 여전하지만 나는 무시합니다. 실제로 글쓰기를 할 때에 공포소설의 제왕인 스티븐 킹이 작가의 트랜스 상태라고 말한 최면 상태에 빠져듭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면 제1자아의 목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2자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스크린을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글쓰기에만 온통 정신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단계 상황을 믿어라 인생의 모든 것이 배움을 얻는 과정입니다. 설령 초안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뭔가를 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2자아를 믿어야 합니다. 제2자아가 당신의 글쓰기에 나타나거나 역량을 미치게 함으로써 풍성한 글쓰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이너게임의 접근법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단어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단어들을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정했으니까요. 그리고 제1자아가 침묵을 지키려는 순간 뭔가에 주의를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뭔가 놀라운 글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제2자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제2자아는 이미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같은 장편을 쓰고 싶을 때면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음속에 완벽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될 거라는 막연한 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글이 아닌 장편 소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걸까요? 대체 어디서 이런 감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은 소설을 지필해 보기는 커녕 구상을 위해 깊이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짧은 글이 아니라 장편 소설을 지필할 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당신의 존재 중 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야 혹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제2자아가 말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당신의 최명 글쓰기에 인어게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편집자인 심술 굳은 제1자아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불운하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으니까요. 제1자아의 방해를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글쓰기 이전에 잠시 낙서를 끼적일 수 있습니다. 바로크 음악처럼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분한 음악을 배경에 깔 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글쓰기로 긴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경주 전에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즉흥적인 글쓰기로 예행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전에 주위를 아예 딴 곳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령 잔디를 깎거나 체조를 한 다음 글쓰기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내 경우에는 하모니카 연주를 하거나 새로운 곡을 작곡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떤 작가들은 악정 고투하듯이 힘들게 글쓰는 것을 즐깁니다. 고통 없는 수확은 없다라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 선수들은 제의 자아를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음에도 코트에 나가서는 스스로를 통제하며 분투합니다. 골웨이는 테니스 이너게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그 상황의 주인으로 느낀다. 글쓰기 또는 테니스 경기에 전력을 다하면서 당신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런 상황에 참여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애쓰습니다. 이 경우 당신은 제1자아 즉 비판가와 한 몸이 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2자아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글쓰기를 해도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제2자아의 도움으로 베스트셀러나 상을 받아본 각본을 썼다고 누군가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자유로운 글쓰기의 인어게임을 시도해봅시다. 명확한 목적을 정하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고 진행된 상황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글쓰기를 수정하여 완벽하게 만들도록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결국 당신은 글쓰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최명 글쓰기의 핵심은 판단하는 자신을 내려놓고 지켜봐주는 내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혹시 아티스트 웨이의 모닝 페이지 쓰기를 기억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몽롱한 상태에서 글쓰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는 생각을 그대로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꿈을 꾸었다면 그 연장선이 될 수도 있고 전날 미뤄두었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당장 할 일이 떠올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 어떤 비판 없이 그냥 써지는 대로 쓰는 것인데요. 저는 굉장히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 영상 끝에 티머시 웨이의 하루에 한걸음씩 행복해지기와 모닝 페이지 쓰기 영상을 넣어드릴게요. 시간 되시면 함께 이어서 들어보세요. 글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면 글쓰기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내면에 판단하는 제1자아를 내려놓고 제2자아 내면 아이가 말하는 대로 주의를 차단하고 몰입해서 써보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문장은 1단계 글쓰기 전에 목적부터 정하라. 글쓰기에서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라. 2단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에 몰입하라. 3단계 인생의 모든 것이 배움을 얻는 과정이다. 체면 체면 글쓰기는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면 그 상황의 주인으로 느끼는 것이다. 내면에서 단어들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마음의 힘 인어 게임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